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때 올렸던 친정 단톡방 박살된 남편 사연 기억들 아시죠? 그 뒷이야기가 올라왔길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봅시다. 댓글 많이 달려서 추가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다들 이상한 걸로 자꾸 꼬투리를 잡고 그러네요. 일단 저희 친정 단톡에 남편이 들어온 거는요. 이거 절대 저희가 억지로 강제로 들어오게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남편 본인이 알았다 들어갈게 찬성을 한 거고 지금 화가 난 거 역시 자기를 단톡방에 데려와서 화가 난 게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본인이 단톡방에 들어온 거에 대해선 그때도 그렇고 지금 화가 난 지금도 마찬가지. 그 어떤 작은 불만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저희 엄마 즉 남편 장모님이 화가 났고 그로 인해 말도 없이 단톡방을 나간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 그 이유가 남편 본인이라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화가 난 거라고요. 또 거기서 엄마가 사과를 해라 이러니까 비록 맞서고는 있지만 이거는요 단톡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행동이 남편은 이해가 안 된다. 거기서 화가 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희 단톡을 걸고 넘어지는 건 좀 억지 아닌가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야 니 남편을 니네 친정 단톡에 왜 쳐집어 넣었냐? 이딴 댓글 하지 마세요. 또 저한테 그러는 너를 왜 시댁 단톡방에 안 기어 들어가냐? 너도 똑같이 들어가라!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저도 저희 시댁 단톡방에 들어가는 거 들어오라! 이러면 상관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애초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며느리인 제가 그 단톡방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 즉 당신들이 거부를 해서 안 들어간 거라고요. 절대 일부러 제가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 그 전에 저는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나를 안 받아준다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저희 남편이 우리 친정 단톡에 들어오는 건 강제가 아니라 남편 본인 역시 이미 찬성을 했던 일이고 우린 그냥 물어만 봤어요. 들어올래? 들어갈게!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저희 남편이 자기 장모님 즉 저희 엄마에 대한 그 예의와 범절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싶다고요. 우리 남편 싸가지가 없는 거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아래에 제가 올린 몇몇 댓글들이 이를 너무나 잘 파악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아래에 있는 댓글들 보고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댓글들 또 쓴이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댓글들을 몇 개를 본인이 캡처에 올렸어요. 한 번 봅시다. 무슨 댓글인지. 나는 그래도 어른이 사과하면 그 체면을 봐서라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요새는 보면 너무 지들 기분만 따지고 중요하고 그래. 도대체 저 집 사위는 낮에 아무리 바쁘다 쳐도 그래. 왜 장모님한테 매번 대답을 늦게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거냐고요. 솔직히 저희 같은 3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한 문장만 보내면 싸울 일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사위가 뭐랄까 장모님이랑 약간 기싸움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알 수가 없네. 시부모가 심하다고 안 만나는 며느리도 그렇고 장모님 짜증난다고 안 보는 사위도 그렇고 냅두라고 차차 풀리든 아니면 영혼이 안 보든 시간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댓글은 완전히 쓰니 편을 들고 있죠. 그런데 싫어요 표시를 안 보이게 짤아놨어요. 그 말은 싫어요가 오지게 많았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단톡방이 생겼으면 장모님이 얘기를 할 때 대답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장모님 열받을 만한데요? 여자도 그래 쓰니 너도 처신을 잘못했어. 남편 편 들어줄 거면 애초에 단톡방으로 말 나왔을 때 엄마 우리 사위들은 빼자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했자 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 아이고 단톡방이 뭐라고 반응 없다고 사위한테 괘씸하다 하는 쓴이 엄마도 웃기고 장모 반응에 날이 선 반응을 보이는 쓴이 남편도 웃겨요. 어른이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기분 좀 나빠도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아우 남편 보니까 평소 장모한테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 싶네요. 그러니 장모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도 사과를 못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평소 좋은 감정도 아닌데 단톡방 유지하지 말고 폭파시켜버려요. 그냥 자매들끼리 부모들끼리 하라고요. 이래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남자가 친정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 장모님이 굳이 다시 연락해서 미안하다 잘 지내고 싶다 이러면 본인도 그럴 일이지 뭐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실질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남편 왜 저럽니까? 단톡방 그냥 나간 걸로 자기도 열받는다 하고 장모님이랑 연근을 그런 구실을 만드는 거 아니야? 제발 먼저 본 사람이 대답을 좀 해라. 분명 봤다는 표시는 있는데 답장은 안 하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구만. 남편 답장 안 한 이유가 그래서 뭔데요? 아우 뭔 가정교육 못 받은 티 오지게 내고 있어. 좋아요. 투명하죠. 추가 2 아니 왜 자꾸 다들 베풀만 보고 제 글의 핵심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거야? 다시 말하는 거지만 제가 쓴 이 글의 핵심은 친정 단톡방에 사위가 들어온 거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장모님에 대한 사위의 예의 범절 그 자체라고요. 제 글의 핵심을 잘 파악하신 댓글 몇 개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건데 대충 위에 있다고 베스트 댓글만 볼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댓글도 같이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고요.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올렸어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기 달린 댓글들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일단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 정도는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몇 달 뒤 장모님이 저 정도 알아서 쑤그리고 오면 서로 사과하고 푸는 게 맞지 않냐고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했을 때 저 정도 일에 시부모 연락처 차단해버리고 연락을 못 받겠다라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네요. 없잖아요. 아무리 요즘 다 개인주의 사회고 남의 자식인 이상 어쩔 수가 없다지만 이거는요. 남자니까 부를 수 있는 고장으로 보여요. 좋게 안 보입니다. 대놓고 차관을 무시하잖아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 신랑, 자매 그리고 친정 단톡방까지 글쓴이랑 아주 똑같아요. 저희 엄마 성격이요. 자기 중심이 강해요. 또 어른 공경과 예의를 중시하고 톡방에서도 예외가 없죠. 할 말은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또 저희 남편 성격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분 한 번 상하면 되게 오래가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글쓴이 성향과 제 성향이 다른 것 정도 될까요? 저희도 친정 단톡이 있고 사진 공유하고 가족 일정 잡을 때 등등 쓰는데요. 저희 신랑이랑 성향이 다른 형부는 답변도 잘하고 조금 늦게 답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꼬박꼬박 답을 해요.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형부가 살갑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는 거고요. 또 친정엄마도 저희 엄마 입장도 매번 답을 안 하는 둘째 사위가 못마땅할 수는 있어도 내 친아들이 아닌 사위를 상대로 투정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남편도 답 몇 자 하면 될 일을 쓰니 내용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기가 아니고. 그냥 답 몇 자 하면 될 일을 고집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평소 단톡방에 답 잘 안 하는 남편 대신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이다 장모님이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이라고 처서방이 말해요. 이런 식으로 적어요. 저희 남편이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죠. 또 남편한테도 그냥 직장 상사다 생각하고 대답 한 번씩은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귀찮으니까 성격 완전 센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사위는 엄마 친아들 아니거든 점 하나 찍으면 남이야 내 점을 엄마가 안 찍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분명히 하고요 장모님이 사위에게 감정이 상했다고 직접 연락을 그렇다 한들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쪽저쪽 끌려다니지 마세요. 남편이 너무했다 이거죠. 이 사람 말도 댓글 1번 뭐야 답정 넣으세요? 기타 의견 가져오면 뭐 어쩌라고요. 지금 장난하냐고 잘들어 이건 베풀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니것들 가족이 미친거라고 아니 무슨 사위를 완전 지들 아래로 보고 앉았네? 돌았어? 머슴이야? 2번 야 지가 원하는 답 안 나온다고 계속 이랄질을 해둘 거면 애초에 글을 왜 올린 거야 이 아줌마 아이 진짜 개지같은 답정놀에 3번 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뭐라는 거 님 남편 아니 니 편 드는 댓글이라고 니가 올려놓은 거 이거 보면 찬성수보다 반대가 더 많은 거 이거 안 보이냐? 니네 아마 완전 예민하기가 개복치 같아 어우 진상 댓글 지 마음에 드는 댓글만 겨우 찾아가지고 골라왔는데 다들 반대가 오지게 많이 박혀있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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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수백 개의 댓글 중 마음에 드는 거 겨우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생각을 해라 이거 봐라 미친 답정놀야? 아니 너희 엄마 말 쌩 까는 언니한테는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그거나 좀 들어보자고 내가 물어봤잖아 왜 대답을 안 해? 이건 니네 그냥 큰 형부가 착한 거야 니네 엄마는 개 진상 꼰떼고 5번 남편은 시가 단톡방 애초부터 막아준 거 아니야 근데 너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만 저렇게 해준 거라고 그리고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해줬으면 쓴이도 니네 단톡방에 남편을 초대하지 말든지 아니 또 초대를 했으면 미친 소리 안 들리게 차단을 잘 하던가 했어야지 직장 상사냐? 부부가 같이 움직일 게 뻔한데 그냥 한 사람만 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8번 쓴이가 말하는 그 핵심을 잘 이해했다는 댓글 중에 이래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하는 거에요 이 댓글은 왜 있습니까? 네가 말하는 핵심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하는 거다 그런 건가? 깔깔깔깔깔 9번 핵심을 모르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쓴이 너라고요 니네 엄마 완전 개진상 꼰대의 중2병 환자야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꼭 대답을 받아야 되겠어? 지금 집안 분위기 니네 엄마가 다 망친 거야 자기 혼자 기분 나빠진 걸 감히 어디다 하풀이를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걸 왜 네 남편이 풀어줘야 되는 거냐고 뭘 잘못했는데 네 엄마 스스로 자기 성질 더러운 거 인정했고 자존감 오지게 낮은 거 인정했고 꼰대인 것도 인정했고 멍청한 것까지 다 인정했네 그러면 푸는 것도 지 혼자 풀었어야지 꼬래 사위한테 지같이 악모라고 난리치고 나는 이거 하늘이 무너져도 사과하네 왜?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뭐? 예이? 아니 남편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미친 늙엄마 혼자 북치고 장고치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혼자 급발전해가지고 방 탈출해버리고 삐지고 옌병 어쩌라고 어? 그냥 거지같은 진상이요 성격 파탄자 같아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딸내미도 남편 잡돌이 하고 싶어가지고 추가해 추가해 막 댓글까지 끌어올리고 드릉드릉 난리고만 그나마 다행인 건 형부처럼 느그 형부처럼 남편이 멍청하진 않아가지고 그 거지같은 짓구석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이거 하나뿐이요 너 두고 봐라 여기서 더 연병했다가는 100% 이혼당한다 자기 남편 밟아달라고 그냥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참 아니 진짜 답장마들은 참 신기해 답을 정해놓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데 그럼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아군들이 필요한 건가? 그지같네 감사합니다